아버님의 발표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8일 만 17세의 어린 학생 고 이준서 군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와 총선 속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일단 종결했고 아무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자칫 한 가족의 비극으로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고 이준서 군의 유족과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사건을 조사한 권영국 변호사 그리고 학부모 단체와 노동조합 등 많은 결사체들이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의 이면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 고 이준서 군이 죽음으로써 항변하고자 했던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상조사 활동의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미래 노동시민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노동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 이준서 학생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미래의 노동시민입니다 노동시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자기 결정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같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가치를 배우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가혹한 조건에서 매달 따는 기계로 강압적으로 훈육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학교 측에 의해 기능대의 준비를 위한 합숙 훈련이 강요되던 시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때였습니다 업적주의, 1등 지상주의 같은 개발 독재 시기에나 어울릴 패단이 여전히 특성화하고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대의 매달이라는 성적을 위해 강압과 강제에 순응하고 희생되도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시민을 기르는 과정이 아니라 노예를 키우는 과정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준석 군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이준석 군이 죽음으로서 항변하고자 했던 것은 노동시민의 기본권, 자율적 인간으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절박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고 이준석 군의 죽음에 대해 증언할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해 주실 진상조사단 권영국 변호사, 고인의 부친이신 이준석 아버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고 이준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이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 지부장이신 이용기 선생님 정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이신 김경엽 선생님 현장실수 피해 가족 모임의 강석경 어머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박은경 대표와 조이희 사무처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최은영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영국 변호사, 정의당 노동본부장님이십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 이준석 군의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 이준석 사망사건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입니다 사실 내용이 좀 진상보고라는 것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배포해 드린 진상보고 자료를 기자분들이 충분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빠른 속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군은 신라곰고등학교 기능반 학생이었습니다 매우 장례를 총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 장례를 총망받던 학생이 스스로 기숙사에서 목을 매 생을 벌였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이준석 학생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은 가정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바로 수차례 기능반을 그만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후배를 통해서 자기의 파트너에 대한 비위 행위를 학교에 제보하도록 하고 그 파트너가 기능반을 그만두게 되면 2인 1조로 필요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능반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 실패하자 그 절망감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강압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압 매달 경쟁을 위해서 이 학생을 학교 실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기능반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학교의 욕심이 한 목숨을 아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공고의 기능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반 내에 학교폭력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했던 문제는 이 선배들에 의해서 후배들이 지도를 받고 있는 이런 도제식 지도 위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언어폭력, 폭행, 심지어 담배심부름,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 걸쳐서 폭력이 실제로 학교 내에서 온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군도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자기가 선배가 됐을 때 후배들에게 또다시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 기능반 내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준서군이 1학년 때 선배가 준서의 그 친구의 정액을 받다 오게 해서 이것을 마시게 하는 매우 엽기적인 일조차도 발생했던 것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그것은 자료에 매우 구체적으로 근거와 함께 실려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능반 학생들이 수업을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1학년 때는 가끔 들어오다가 2, 3학년 때는 수행평가 시간 외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출석부에는 다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는 요구를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을 당시에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공고와 여러 공고에서는 기능대의 실적을 위해서 교내의 합숙 훈련을 계속시켰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교육부나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합숙 훈련을 중단했더라면 적어도 이번에 이런 자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 새벽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가혹한 훈련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기능반이 운영되기 위해서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우 비민주적인 운영실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게 됩니다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 매점에서 간식을 강매를 했고 간식을 먹기 싫으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간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조사하면서도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주말 때 이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급식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운영실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그리고 기능반에서는 이 기능반 학생들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방임되거나 묵인되거나 이게 그냥 관가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호변, 음주 이런 것들이 이게 신고가 되더라도 사실상은 봐주기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약점으로 이용해서 기능반을 그만두려고 할 때 빌미로 기능반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 내지는 협박수단으로서 오히려 학교에서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아버님이 잠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대회와 관련해서 기능대회 전에 심사위원회에 대한 로비 건품을 요구했고 이 건품을 실제로 로비 용도로 심하게 얘기하면 심사위원회에 대한 뇌물성 건품을 제공을 했다는 명백한 증언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기능대회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문이 매우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회에 들어가서 상금을 타게 됐을 때 상금 중에 상당 부분을 또다시 학교의 찬조금이나 또는 불법 찬조금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흔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기능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조리와 폐단들이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적을 위해서 학교의 명성을 위해서 매우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진상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이준서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기능반을 그만두려고 했던 학생이 여기서 탈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그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능반은 보통 특별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운영 자체가 매우 폐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능반의 부조리 문제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반의 폐지를 대책위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매달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숙련되어 있는 사업 공장에 훈련된 노동자들이 또는 기능인들이 자기의 실력을 확인받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을 매달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이 잘못된 기능경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진단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 이준서 군의 아버님이신 이진섭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서 학생 아버지 이진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년 이상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300일 이상을 선생님과 학교와 함께 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가정사로 자기 개인사로 비관자살로 몰고 있는 형태가 정말 저는 치가 떨립니다 지금 기능반 애들 문제들도 좀 배포된 자료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많이 좀 알려서 기능반 페이지나 기능반 학생들의 차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능대회에 지금 이준서 학생이 실력이 좀 뛰어난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애하고 한 팀을 이뤄서 기능대회를 보내려고 자꾸 노력을 했었는데 이준서 학생 생각은 파트너하고 학교 기능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떨어질 게 분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작년이나 관리처럼 기능대회 심사위원 포섭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능대회 채점이 바뀌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기능대회 심사위원 포섭만으로도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학교에서 가졌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도 실력이 다른 팀보다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점 과정에서 같은 동일한 현상에서 감점을 두 차례나 받은 걸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심사위원들이 한쪽으로 포섭된 심사위원들이 한쪽으로 가서 점수를 잘 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사위원들한테 포섭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상황은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로만 덮으려고 무마하려고 지금 그렇게 메시지나 저를 저한테 보내서 무마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능대회 부조리도 좀 상세하게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대의 대표이신 공동대표이신 이용기 정교조 경북지 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대의 공동대표인 이용기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급계 고등학교 하면 우리 인문계 대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육체제에서 수혜 받은 이러한 학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몰두하고 경쟁으로 몰아났는 이 교육체제는 지급계 고등학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으로 학생들을 몰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진상조사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이 일을 할 곳은 교육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진상조사를 하고 중간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 무수히 많은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답은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떠넘기고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에 가서 학교장과 관계자들 말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상조사단을 따로 꾸려서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하는 곳에는 서로가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이 없어야 하며 다양한 인문적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상세되는 이러한 지급계 고등학교의 기능반 운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대위는 고이준사 학생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지급계 고등학교를 파행으로 모는 기능반을 폐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장실습 피해자 유가족인 강석경님과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의 대표가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늦은 밤 만 17세 고이준사 학생은 나는 매달 따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온몸을 던져 지급계 고등학교 기능반의 어둠을 폭로하였다 전국의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이 고이준사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애도하며 기능경기대회와 이를 준비하는 지급계 고등학교의 기능반을 폐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경주 S공고 고이준사 학생 사망사건 증상규명과 지급계 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이한 공동대책위는 학생 안전을 방치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고이준사 학생 사망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교육부는 고인이 얼마나 현실세계로 소환해야 지급계 고등학교 기능반 학생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 현재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체 기능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기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목포에 매몰되어 간행처럼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변의 시대의 직면에 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 노동자가 대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매달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기능반 선발은 통상 고등학교 1학년에 선발되지만 신라공업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입학 예정자들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매달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소수정예화된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주의에 매몰된 기능대회는 직업계 고등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왜곡하는 핵심 요인이다 학교는 기능반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기능반 학생들에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단순 기능만 반복적으로 훈련하였다 기능대회 전까지 매달 따는 기계가 되어서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강도 훈련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기술을 가학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반복적인 기계적 행위만 남는다 어찌 이를 두고 직업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능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기초 교과목 학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고등학교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매달 경쟁은 불법도 용인되었다 학교 운영비는 투명해야 한다 기능반 학부모회도 다를 수 없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매달 경쟁에 불법적 돈을 모금하고 사용하였다 기능반 학생들에게 대한 간식, 강매, 주말 방학 기간 동안 학부모들을 순번제로 식사준비, 강제 등 기능반 운영에서 부조리와 폐단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반교육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학생 안전이 강조되며 등교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기능반 학생은 합숙하면서 기능훈련을 하였다 경쟁적 상황에 내몰린 학교는 코로나 상황을 외면했다 그런 상황을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경북교육청 창의인재과는 합숙훈련 사실이 확인되어도 행정지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교육부의 포괄적 등교 중단 지침에도 훈련을 강행한 학교들을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한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기능반에서는 선후배 간 도제식 훈련으로 학교폭력이 대물림 되었다 신라공업고등학교는 기능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을 숨겼고 심지어 학생이 기능반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잡아두는 협박용으로 활용하였다 게다가 기능반 학생 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하여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능반 내 폭력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 파장을 더욱 키웠다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서 단련한 기술을 평가받는 제도로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참여시키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고 이준석 학생의 죽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달 경장에 내몰린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학생들의 실상이 폭로되었다 폭력의 대물림과 경쟁문화,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운영, 불법도 인식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능반은 교육적폐가 되었다 적폐는 청산할 과제이지 고쳐 활용할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기능반 운영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내야 한다 소수 학생이 집중하는 학교 운영은 대부분 학생을 소외시키고 반교육적 상황으로 변질시켰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준석 학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하라 저는 앞으로 공대위와 함께 오늘 드러난 기능대회 특성화고의 강압적 기능반 운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아울러 직업계고 특별반인 기능반 폐지와 성적지상주의와 매달 경쟁을 위해 미래 노동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기능반과 기능대회에 전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배포해드린 중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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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